안녕하세요 마드레드TV 이영택입니다 이영택을 이겨라 계속해서 도전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택 휘슬이천 다이아덴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덕스테니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43살 천영덕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니스 96이 어떻게 되십니까? 저 이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아 20년이요? 그러면 대회 같은 거 입상? 2019년도 카타 랭킹 1위로 마무리해서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네 일단은 19년도에 랭킹 1위였으면 최한민이는 차 밑에 있었을 때네요 그죠? 그때는 한민이는 지금처럼 뭐 할 정도로 잘 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랭킹 1위인가? 아 지금 제 랭킹 1위를 뺏어간 애가 최한민이요 아 그래요? 그럼 지금 몇 위입니까? 아 지금 저는 이제 부상도 오고 그래서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? 뭐 오늘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 게임 예상하십니까? 그냥 감독님께서 어떻게 쳐주느냐가 중요하지 아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제대로 치시면 하나도 못 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이상은 좀 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 하겠습니다 업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니? 업입니다 네 저 서브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랭킹 1위를 밀린다 밀려 와 랍스터링 적응이 안되네 적응이 안되네 랍스터링 네 한 포인트도 못 다네 어이구 공 좋으신데 아 길게 갈 수가 없네요 랭킹 랭킹 1대0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공격 어이구 공격 어이구 공격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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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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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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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아 은랍 으아 으아 아 야! 나이스요! 허릴러브! 예! 역시! 야 역시! 자, 이대형! 예! 자, 이대형! 라스 15! 예! 자, 럽서리! 예! 야야야야! 이건 아니다! 이건 아니다! 첫 포인트! 첫 포인트! 첫 포인트! 아! 야! 굿 쏘 굿 쏘! 아! 아이고! 야~! 야! 아! 이거 제일 많이 뛴다! 자 스터디포리 자 스터디포리 아는데도 안되네 힘이 안들어요 랠리가 없어서 진짜 찐으로 하는거야 그리고 오이지 감독님이 조금 맞춰주길 기대했어요 근데 이것도 전력으로는 안 치시는건데 서브도 그렇고 공에 파워는 막 확 저거는 아닌데 못 치는 샷은 또 없고 발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더 지금 막 자세 잡지 못하게 좀 강하게 치고 있는거지 자 3대0 아 아 아 아 아 아 4팀 열 업 아 얼 어 아 아 아 아 아 코스를 알아도 안되는구나 털릴럽 발리까지 들어오시네 자 0대4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아웃 자 랍 15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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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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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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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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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